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은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정말로 밝고 희망찬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게 중론이고 특히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해 한국 경제의 앞길이 밝지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리스크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중에서 정치 리스크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새해 한국 경제의 앞길이 밝지 않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악재에다가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위험요인들이 도사리면서 경제를 위협을 하고 있고 지난 2년간 세계 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게 언제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코로나 확산세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대면 경제활동 위치에 따른 소비라든가 생산의 침체가 경제를 저성장에 빠뜨릴 위험이 커지고 정부는 올해 3.1%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2%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물가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 지난해 10년 만에 최고치였던 물가 상승세가 새해에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풀린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에다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의 여러 요인이 동시에 겹친 초유의 복합 인플레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 긴축은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로서는 시한폭탄과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파른 금리 상승은 미친 집값이 초래한 가계부채 폭탄의 폭발과 부동산 자산 버블의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모든 대내외 악재 위에 최대의 위험 요인인 정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포플리즘의 경쟁을 벌이면서 안 그래도 이번 정권으로 가지고 정치가 경제를 완전히 덮었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여야 할 거 없이 모두 다 재정의 건전성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수조원, 수십조원이 소요될 퍼주기 선진 공세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의 공약만 보고 있으면 어느 쪽이 좌파진영인지 우파진영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을 더 푼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현재 나라빚이 천조원 시대에 접어둔 마당에 국가부채가 고피 뿔린 말처럼 계속해서 폭증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는 진짜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정치 논리가 경제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것은 현재의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는데 대선 후보라는 미래 권력들이 나중에 일은 따지지도 않고 선거에 올인하더라도 오는 5월 초까지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에 선을 굳고 선거 중립적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우회적으로 여권 진영을 지원을 하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명카드를 현재 시점에서 꺼내들여가지고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번 정권 내내 나쁜 정치가 경제 효율성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민생을 망가뜨리는지 전 국민이 지난 5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으며 전문가들은 정치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총 요소 생산성을 결정하는 사회 하부 구조의 대부분이 정치의 통제를 받거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하부 구조의 중심은 법과 제도의 관행이며 법은 국회가 제정하고 법을 근거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회는 법률 제정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촉진하거나 제약을 하고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함으로써 경제 활동 수준과 개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따라서 사회적 하부 구조의 핵심은 정치인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정치의 불안정은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높임으로써 투자를 위축을 시킬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시계를 단기화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 정책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고 그 결과 정치 불안정은 물적 자본주의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총 요소 생산성을 저해하며 정치적인 대립과 분열이 심한 정치 환경 아래서 정부 정책 과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 국익을 위한 정책 위반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으로 재정을 낭비하기 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이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내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진영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국회는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런 혼돈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더 이상 가로막아서 안 된다는 것이 새해 국민들의 염원인데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만이 그나마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